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한 3주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요즘 책 읽고 만년필로 필사하는 거, 그 책을 요점정리해가지고 필사하는 거, 그 글을 취미를 붙였습니다. 되게 재미있습니다. 요건데 이런 식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년필로 하나하나 책을 요점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점정리를 하고 나면 책을 한 권, 책 한 권 읽는데 한 시간 전후, 한 시간 전후면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게 되면 하루에 책 한 일곱, 여덟 권 정도는 이제 뭐 가뿐하게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너는 덩치가 크니까 아침을 많이 먹지 않느냐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제 아침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토마토, 요즘은 이제 토마토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토마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옆에 보이죠. 이제 유원플러스균, 유원플러스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원플러스균입니다. 가루로 돼 있습니다. 분말로. 이제 유원플러스균을 가지고 이제 우유에 이걸 넣으면 이제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요구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에다가 요구르트를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원플러스균으로 만드는 요구르트죠. 그걸 넣고, 그리고 이제 믹스기로 이렇게 갈아 버리죠. 이제 가끔은 이제 그 저 토마토에다가 이제 요구르트가 없을 때는 이제 우유를 넣고 그 다음에 요균을 넣어요. 이제 유원플러스균을 이제 안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스푼이 있어요. 굉장히 1g짜리 스푼이 있거든요. 이제 그 스푼으로 이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마토 두 개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렇게 먹고 나오면 오전 시간이 이제 굉장히 속도 편안하고 좀 컨디션이 좋죠. 그래서 정신 먹기 전까지 이제 막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필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그걸 이렇게 또 집중해서 읽고 이제 그게 이제 제 오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새벽 한 3시, 4시부터 이제 시작하죠. 뭐 3시, 4시, 5시, 6시 해가지고 한 11시, 12시, 11시 반 정도까지 이제 계속 집중해서 이제 하게 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자는 일이 이제 뭐 이런 공부 또 새로운 지식들, 이런 책들 이런 걸 보지 않으면 뭐 잘 안 되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걸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너는 이제 그렇게 하느냐 이러는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을 드려야 돼요.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꾸준하게 노력을 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물 뜨놓고 기도를 해도 100일이잖아요. 물 뜨놓고 기도해도 100일이에요. 맹물 뜨놓고 기도해요. 100일 정도는 해야지 뭐 기도받이 받든지 말든지 이제 하듯이 이 정도 이제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한 천일,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죠. 이제 3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3년이 이제 죽을떵, 살떵 노력을 하면 거의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3년을 노력을 할 때 저는 나름대로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요. 굉장히 작게. 아까 이제 여기에 글 쓰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거의 한 3, 4줄만 적어요. 그리고 딱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또 한 몇 줄도 적죠. 그리고 또 덮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하루에 한 바닥을 적을 수가 있죠. 또 그게 이제 몇 바닥이 되고 뭐 그때는 이제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제 막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모르게, 몸이 놀라지 않게 서서히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이제 이제 저의 나름대로 이제 이런 습관을 드리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유원플러스 이거 가지고 이제 우유에 넣어가지고 요구르트 만들어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요구르트를 저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보통 한 번 요구르트 만들면 한 2리터씩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보면 1리터 같으면 한 3일이면 다 먹어버려요. 아침에 와서 밥그릇을 한 밥그릇 먹거든요. 그리고 또 낮에 심심하면 또 뭐 한 반 밥그릇 또 먹어요. 또 저녁에 또 뭐 약간 출출하면 또 한 밥그릇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보통 3일 정도면 그 야구르트 2리터를 다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먹게 되면 이제 다른 거는 뭐 제가 의사나 뭐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좋은 거는 똥이 잘 나와요. 똥이. 그래서 막 쑥쑥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똥이 어느 정도 이제 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먹고 나면 이제 똥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귀찮아서 끊어버려요. 맨날 야구르트 먹는 그것도 어떨 때는 좀 싫어집니다. 그래서 뭐 술을 매일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그건 잘 먹는데 야구르트를 매일 먹는 거는 조금 싫어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러면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끊어버리면 그러고 또 한 5, 6개월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똥이 또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그걸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5년, 10년을 이제 되풀이하다가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100일 동안만 해보자. 100일 동안. 그래가지고 야구르트를 이제 그 유언 플러스 견으로 만드는 야구르트를 이제 100일 동안 먹었어요. 그것도 아까 밥그릇으로 하루에 한 두 밥그릇에서 이제 두그릇이나 세그릇 정도를 이제 먹었죠. 그러니까 100일을 먹고 나니까 몸에 살이 쏙 빠져버립니다. 이제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똥이 빠진 거죠. 이제 제 뱃속에 이제 우리가 똥배라고 그러잖아요. 똥배. 이제 이 똥이 가득 있었죠. 근데 그게 보통 이제 뭐 일반인들도 이제 똥배가 똥이 한 5, 6kg 정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 똥이 한 5, 6kg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6kg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걸 먹다 보니까 쭉 이제 그 누른 황금똥이 이제 나오거든요. 100일 정도 먹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몸무게가 이제 점점점점점점점 빠집니다. 제가 늘 100kg 이상이었거든요. 늘 100kg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kg 밑으로 내려가 온 적이 한 10년 향후 한 10몇 년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kg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걷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100m 정도만 되면 차를 꼭 탔습니다. 100m 이상은 다 이제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왜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2층 이상은 제가 꼭 엘리베이터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집에서도 여기서 절로 가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뒹굴을 가지고 갑니다. 뒹굴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 100kg 되면 움직이는 게 싫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움직이는 싫고 뭐는 이제 많이 먹고 싶고 보통 고기 같은 거는 다른 사람 1인분 먹을 때 저는 7인분 먹고 그러고 맥주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사람 1병 2병 먹을 때 저는 이제 한 기본 10병. 기본 10병. 그리고 이제 기분 좋으면 15병. 15병 정도 먹으면 기분 딱 좋습니다. 이제 더 먹으면 이제 약간 좀 취하는데. 그래서 이제 먹는 거는 억수로 많고 움직이는 거는 싫고 당연히 살이 찌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100일을 먹고 나니까 100kg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kg, 102kg, 105kg 이거하고 99kg하고 기분이 다릅니다. 앞에 9자가 붙은 거하고 1자가 붙은 거. 100이라는 글자가 붙은 거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기분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100kg 밑으로 내려가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 쫄쫄쫄 해가지고 이제 95kg, 94kg, 91kg 해가지고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래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100일이 아니고 1000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 하니까 한 1년 정도 이제 제가 하고 나니까 그 9자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8자로. 그러니까 90 몇 킬로란 말하고 89kg란 말하고는 하늘과 따갑니다. 8자로 내려가니까 와 완전히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쭉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86kg입니다. 이게 86kg인데. 근데 100kg 넘어섰을 때 바지를 살 때는 이제 옷집에 가요. 가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42kg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44kg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44kg 사가지고 이거 엉덩이를 너려요. 그러니까 보통 한 46kg 정도 만들죠. 그래서 100kg 넘어갈 때는 그렇게 해서 바지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90kg, 9자 딱 대했었을 때는 이제 44도 입어지고 42도 입어집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옷집에서 옷 사가지고 바로 입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8자까지 딱 갔었을 때 어떤가요? 40kg을 입으니까 옷이 커요. 옷이 커가지고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이제 제가 다시 바지를 살 때는 이제 38kg을 살려 그래요. 정말 한 20년 만에 38kg입니다. 20년 만에. 20년도 더 됐죠. 그전에는 제가 늘 36 아니면 38kg을 입었거든요. 근데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38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대단했죠. 정말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제 뭐 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살이 쪘냐. 그리고 이제 그 100kg에서 한 3kg 정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5kg인데 102kg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 살이 쏙 빠졌느냐고. 그래도 102kg인데. 근데 이게 이제 105kg하고 102kg하고 또 얼굴이 좀 다른가 봐요. 살이 쏙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 그 이야기를 10년 20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살 이야기만 하면 살 떨립니다. 살 이야기가 살 떨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살 이야기하지 마. 정말나 그게 해. 그리고 그걸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심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원래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모욕을 하며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쪽팔리는 게 자존심입니다. 내 스스로 상대방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그 말에 부끄러워요. 저는 자존심이 좀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이제 부끄럽고 쪽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천일 동안 내가 살을 한번 빼보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직 천일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400일 정도로 넘었죠. 1년 조금 더 됐으니까 그래서 매일 양으로 토마 먹기가 못해서 요즘은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토마토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철 되면 겨울에는 이제 밀감 갈아가지고 이제 또 섞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름 되면 또 수박 갈아가지고 섞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과일들하고 믹스기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니까 훨씬 더 잘 먹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오늘은 이 유암플러스균 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균을 저는 이렇게 먹고 있다. 그리고 제가 한 동영상 한 10개 정도를 시리즈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발효 배우고 싶어요. 발효. 그냥 발효가 아니고 뭐 김치 만드는 거 청장 만드는 거 젓갈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물론 발효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균으로 유암플러스균 이런 균으로 발효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2, 30명 정도는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발효 배우고 싶은 거 하고 발효 배우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배우고 싶어요 한 30명 중에서 실제로 배우는 사람은 한 명, 두 명이죠. 나머지 29명, 28명은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또 정기적으로 전화와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심심하면 심심하면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전화와가지고 바로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분들은 또 말씀들을 다 잘하세요. 자기가 뭐 뭐를 하는데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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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제 금방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런 전화를 제가 2, 30통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20개, 20명, 30명 이렇게 받다 보면 20시간, 30시간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 시간 보통 다 넘습니다. 통화가.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책 이거를 필사를 한다 했죠. 이렇게 그 만년필로 이제 딱 만들어 놓으면 책 한 권 읽는데 한 시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전화 받으면 한 달에 제가 한 거의 30권 정도 책을 읽는 시간이 날아가는 겁니다. 책 읽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전화를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 이건 아니다. 왜 30명 중에서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을 마음이 있을 뿐이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해요. 발휘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배워요.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책도 벌써 출판이 다 돼 있고 1년에 저희들이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한 만 권씩 나가요. 그런데 와 그렇게 많이 나가냐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지연입니다. 우리가 작가지만 그 책을 우리가 사가지고 이 균 살 때 책을 하나 공짜로 깨워줘요. 공짜로 깨워주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죠. 만 권이. 균이 뭐 이래저래 가지고 1년에 만 개 이상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 개 팔리면 책이 만 권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책이 출판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들 유튜브 동영상 황세란 황세란 박사가 제 와이프예요.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이제 1700개 정도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한 1700개 정도 영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서 저도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유튜브에는 이제 동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끈은 한 1700개 정도 있어요.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황세란 유인균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같이 붙여가지고 유인균이라는 건 유익한 인체의 균 균은 사람 몸에 좋은 게 있고 사람 몸에 나쁜 게 있습니다. 나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코레라 균이라든지 요즘 뭐 이거 무슨 바이러스 이런 게 나쁜 균이고 그 외 대부분은 다 좋은 균이에요. 그러니까 균이 한 100만 마리 100만 마리 정도 종류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나쁜 거는 0.00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들은 인간한테 유익한 균이에요. 간혹 저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생물들은 거의 99.9% 사람한테는 유익하고 극히 소수의 미생물들만 인간한테 나쁘다. 그러면 이제 유원파루스균이나 유인균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좋은 균만 모아놓은 거예요. 좋은 균만.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쁜 균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균이 어느 정도 그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늘 있죠. 바늘. 바늘 가지고 이제 물을 적셔요 딱 하나 떴다. 그럼 바늘 맨 위에 있는 균이 수백만 마리입니다. 바늘 앞에 있는 그 균이 수백만 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늘 하나에도 그 정도 균인데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균 중에서 사람한테 나쁜 균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이는 이제 균들을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먹어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해서 먹으면 더 좋죠. 그러면 발효 배우고 싶어요. 발효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막 토마토에다가 아니면 뭐 이런 과일 같은 데에다가 이거 넣고 이거 한 스푼 넣고 우유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봐. 먹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뭐 100일에다가 먹어봐. 그러면 이제 뱃속에 뭐 뭐 부글부글하면서 이제 똥도 나오고 뭐 뭐 뭐 배려밀게지. 왜 안에 이제 그 내 몸 안에 있는 균하고 바깥에서 이제 들어가는 균들하고 이제 서로 막 싸우거든요. 그 싸우는 이제 전쟁 신호 대포가 빵구입니다.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어떨 때는 부르륵 이렇게 하면서 빵구가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이 균들이 전쟁을 하고 나면 뭔가에 남아야 되죠. 뭐 저기 뭐 이렇게 깨진 탱크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똥이에요. 똥. 그래서 전쟁하고 나면 그 찌꺼리기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 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 똥이 잘 나오죠. 이 전쟁하고 난 뒤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발효를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제일 먼저 이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우선 한 100일 정도 먹어봐. 먹고 난 뒤에 다음에 이야기해.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구경한 적도 없고. 그리고 책이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발효 배우고 싶어. 나 억수로 자르고 싶어. 하고 싶을 뿐이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달에 2, 30명이 이제 그런 걸로 전화가 오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대수 명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대수 시간을 저는 낭비하게 되죠. 근데 그 시간 낭비가 어떨 때는 싫어요.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대피하는 게 저는 너무 싫어서 이제 간혹 이제 전화를 이제 그 딱 적어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번 이제 한 사람들은 이제 간보기. 이제 우리가 국 간장에 간본다는 거 있죠. 간보기. 두 번 그러면 이제 간보기 2. 첫 번째는 간보기. 두 번째는 간보기 2. 세 번째 그러면 간보기 3.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죠. 그분들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똑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발효가 배우고 싶을 뿐이지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발효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균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직접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요구르트도 한 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청국장도 한 번 만들어 보고 뭐 이것저것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 잘 모르겠다 뭐 어쩌다 뭐 그리고 좀 더 배우고 싶어,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그다음에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해보고 뭘 한다. 그건 아이들아는 거죠.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책부터 해가지고 제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침 식사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발효 배우고 싶어, 이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한 번 만들려고 해요. 매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